떨어졌거든요. 이게. 저도 지금 작년에까지 GCM도 하고 안 해본 게 없거든요. 계속 우리 투자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떤 영향이 미치냐면 우리가 21-복합비로를 발효로 시기가 쓰면 질소량이 부족해요. 21-17-17이죠. 그러면 질소분이 암모네터의 질소가 질소한테로 바뀌면 30% 가스가 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질소분이 부족하죠? 그럼 우리가 축분을 써지 않습니까? 이 축분에서는 질소분보다 인상가리가 많아요. 그러면 작년도에 열매 따고 나니까 잎이 떨어져 버리죠? 떨어진 원인은 뭐겠습니까? 가리 과다예요. 순나오게 한 달 전쯤부터 이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왜 질소분이 부족하면 얘가 전엽이 영향을 가지고 있다면 얘가 안 들고도 힘이 괜찮아요. 맹물 시비를 해버리면 이거 툭 떨어져 버려요. 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맹물 시비를 하면 질소분이 없는 영향성은 어떻게 세수를 만들 때 에너지 이동하면 여기 떨어져요. 우리 저번에 그때 보고 연맹 시비하고 설탕하고 많이 했거든요. 그래 하면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기본이 있잖아요. 기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 질소분이 없는 가리분만 많이 가지는 이 나무 전체가. 그러니까 동시에 똑같이 떨어지고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우리가 바닥에 전부 축분이죠. 뭐가 많은가요? 질소분 부족 인산가리만 많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을에 이게 우리 수확할 때 색깔이 빨간색이 적게 나오게 돼 있어요. 노란빛이 많이 돼 있어요. 가리에는 가숙이죠. 그러면 이 영향은 계속 따라와요. 우리가 빨간색 만드는 색은 뭐겠습니까? 요소입니다. 우리 항성가리가 인산가리를 색깔을 잃으려고 그때 착색기에 그렇게 쳤었거든요. 그러니까 감색 정도 색깔을 돌려고. 그러면 여기가 가리가 많은데 항성가리 인산가리 치니까. 더 노랗겨요. 빨간색이 안 나와요. 빨간색이 안 나오고 그 영향도 여기에 들어가요. 지금 바닥에 있는 비료도 장애를 주고. 밀감이 많이 빨리 안 익었잖아요. 줄이 색깔이 빨리 안 났어요. 그거는 비료 부족에 있어서 색깔이 안 나는 거예요. 이 신은 나오는데 이 신은 나오잖아요. 그럼 질소분이었다면 색이 빨갛게 나고 잘 익어요. 그럼 우리도 왜 이거 다른 데는 신이 나는데. 네. 노란색이 나요. 그리고 여름에 산도개로 가지고 산을 재보면 알아요. 안 먹어보면 안다는 거죠. 신맛이 안 나오는 거는 질소 부족이에요. 가리, 가숙이죠. 아니 여기 귤은 신맛이 많이 나는데. 아니요. 그것도 신맛 쪽에 먹어봐야 돼요. 그리고 기계로 재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시다 그러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렇죠. 아니요. 먹어보면 알아요. 먹어보고 그 기준까지 아무도 모르고 있잖아. 이 나무가 지금 우짜람 현상이 좀 있었던 나무 같아. 그거는 도장지가 났을 뿐이지 봄순이 큰 건 아니라는 거죠. 봄순이. 얘가 봄순이 나무가 컸다면 나무가 전체가 고루 자라 있어요. 지금 올해 제대로 연맹식이 어린 것들 하니까 나무가 고루 자라죠. 그런데 이것들은 전에 키울 때 한 것만 보고 안 했기 때문에 이 나무에 대한 성질을 몰란 거죠. 가리가 많아서 떨어졌다고 예언해야 되는데 이 시 측정에 측정된다고 해서 비료가 아니거든요. 가리예요. 가리 인산. 어떤 분은 용성인비를 뿌리고 있거든요. 용성인비를 쓸 필요가 없는 비료거든요. 안 써야 돼요. 쓰면 농사 망치예요. 아니 그... 여기 인산이 너무 없다고 토양 측정하니까... 토양 흙을 퍼 가져갈 때 여기에 있는 흙 여기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 거름 퇴비 이것만 딱 그 덮고 커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 퍼 가져가면 허당이에요. 아니 그 여기 긁어서 5cm 긁고 이렇게 5군데 채취해가지고 그렇게 갈아가잖아요. 네. 그 5cm. 그건 살짝 위에만 걷어내고 가야 되는데 항상 여기에 이런 퇴비가 충분히 많은데 이 밭에서 인산부족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럼 우리가 측정치를 잘못했다는 거죠. 흙을 잘못 처치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밭에서 이렇게 유기물이 많은데 여기 인산분이 없다 그러면 자 인산분이 있다는 걸 보여드릴까요? 요거 뿌리에 청태가 끼 있죠? 네. 청태 끼는 놈 치고 인산이 가다 안 된 나무가 없거든요. 여기 보세요. 나무가 저 청태가 어디까지 올라가 저 위에까지 갔죠? 이렇게 이렇게 인산이 많은데도 인산이 척정을 토양을 잘못 파관되어 가는 거지 청태가 지금 나무 위에까지 올라갔어요. 여기 위에까지 지금 이런 조그만한 나무 여기까지 올라가 청태가 올라갔다는 거죠. 그 청태가 올라갔다는 거는 나무가 잎에서 자기 분비물이 나왔을 때 그거로 인해 가지고 잎기가 끼인 게 청태거든요. 청태는 인산이에요. 인산이 이렇게 많은데 이제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이제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거지 원인이 분석이나 이게 결과물이 자 여기가 질소분이 있었다면 색깔이 안 이래요. 나올 때부터 진해요. 아 그래요. 나올 때부터. 색깔이 달라요. 천혜양 같은 경우는 잘 됐거든요. 작년 가을부터 한꺼만 뭐 하고 한번 봐주시고 이거 한번 하면은 이제 잘 이해하시라고 낙엽이 많이 진데 이시가 높다고 해서 그 나무는 비로를 가지고 있느냐 질소분이 없다. 질소분 부족으로 떨어졌구나. 그렇죠. 그거 만들 때 그때 수확 이후에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토양 분석을 아무리 잘해도 질소분이 안 나오지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질소분을 측정하는 게 없어요. 어떻게 측정해요? 눈으로 보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전역에 아무리 분석해도 질소분이 없어요. 그럼 질소분이 부족하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눈으로 보는 수밖에 없어요. 색깔이 진하지 않으면 질소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대로 돼 있는 농장 문재민 씨 농장이나 그 다음에 대정에 백신천 씨 그런 농장에 가면 이게 많이 열어도 그 다음에 그대로 착가돼요. 그런데 그 속에서 작년 봄에 이시가 조금 높아가지고 잘못된 남들은 착가량이 없어요. 여기 꽃눈을 만들 때 이 자리에 이 눈을 만들 때 이 안에 눈은 더 연하고 조직이겠죠. 부드럽겠죠. 그러면 이 눈을 만들 때 비료가 가다대버리면 눈이 녹아서 없어져요. 제주도에 지금 단호박 심어가지고 비닐에 폭시어난 거 있죠. 그거 안 열어요. 이 눈 속에 호박 눈 속에 13마디가 들었는데 곤장에 입어서 꺼내놔 안 연다고요.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들을 계속 기술을 오픈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가 비료 과다가 되는데 질소분이 아니다. 요소를 이렇게 해도 돼요? 지금 11일? 여기는 요소를 줘야 돼요. 올해 1년 내내 요소만 줘야 돼요. 요소만요? 지금 거의 다른 것 썰기요. 요소가 높지 않습니까? 네. 질소질이 그냥 요소만 주면 돼요. 아니 다른 영양제는 질소가 30% 들어있는 게 있으니까 난 질소 높은 걸 주려고 해가지고 그것도 소용없어요. 지금 여기에 인산하고 가리하고 다른 건 다량으로 있는데 순수 요소만 줘라. 순수 요소비로 제일 싸고 좋아요. 다른 거 줄 이유가 없으니까 얘한테 필요한 거는 요소가 필요한 거지 질소 순수한 질소만 있으면 다른 거는 비빔밥에 나물도 많이 있고 뭐 다 있다. 요소는 100평당 얼마나 주면 되죠? 100평당 여기 한 3kg씩 주세요. 왜 많이 못 주시냐면 이거 자체가 지금 이식값이 높기 때문에 그 비료를 먹으면 얘가 지금도 뒤틀림이 있잖아요. 뒤틀림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이거 더 합하면 얘가 더 뒤틀릴 수 있기 때문에 100평에 5kg 주면 0.4kg 정도 이식가 올라가는데 그게 요소는 4가 안 올라갈 수 있어요. 암모네태가 질산태로 바뀔 때 30% 가스로 날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갈이나 인산 같은 건 척지하면 바로 이식값이 그 양이 나오는데 그렇더라도 한 번에 너무 다량으로 줄 필요 없고 지금은 간주로 간주로 넣켜가지고 간주로 주세요. 요 밑에 쿨러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걸로 주세요. 요기 있네. 요 쿨러 요기로 주세요. 12강경은 어느 정도 하면 좋나요? 지금은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보름에서 한 20일 정도 그렇게 몇 번 하면서 엽색을 보고 또 판단해야 된다. 지금 요 정도에서 색이 좀 진한 색이 나와야 되는데 진한 색이 모종이 한번 봐주세요. 예. 이렇게 해서 든지